지난 법회 때 반야신경에 대한 기본적인 반야신경을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반야신경의 본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야신경은 짧은 본이 있고 긴 본이 있다고 했죠. 이 짧은 본에서는 우리가 보통 아침 저녁으로 독성하는 그게 짧은 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긴 반야신경에서는 이 경이 슬해지게 된 배경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찬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앞뒤로 보태져 있는데요. 그래서 앞쪽에 보면 우리가 여러 청중, 세존이 부처님께서 계시고 또 많은 보살들 그리고 선임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관자재보살이 수행을 반야바라미를 닦고 계시다가 오온이 공함을 조견 아주 명료하게 봤다.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그걸 보고 사리불존자가 어떻게 하면 다른 수행자들, 고귀한 가문의 그런 선남자, 선녀인들이 어떻게 저 심오한 반야바라미를 닦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관자재보살이 사리불존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수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관자재보살이 수행하시다가 뭔가에 깨달은 바가 있고 그걸 명확히 보셨고 그거를 사리불존자가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딱 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경이 구성되어 있다. 이 경에는 이런 자세한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실제 이런 걸 좀 덧붙인 거죠. 원래 있는 거에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독성하는 거는 거의 현장스님이 번역하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현장스님이. 그 번역본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라마즙. 구마라즙 스님이 번역한 거는 이제 구마라즙이 번역한 거는 관세음보살로 돼 있고 이제 현장스님은 관자재보살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을 처음 이제 독성을 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자재보살이 그 행심 아주 깊이 또는 이제 열심히 반야바라밀다를 닦고 계실 때 그런 수행을 하고 계실 때 그때 조견오온개공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셨다. 아주 밝게 보셨다. 조견오온이 개공하다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공이라는 것을 밝게 보셨다. 이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마하바라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개공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그 구절을 하나하나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괴로움의 소멸 부처님께서 항상 이제 법을 설할 때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설한다. 이렇게 이제 항상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거 지금 반야신경은 좀 대성경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본인이 깨달음을 얻는 것 특히나 그냥 세 가지 깨달음 그러니까 성문 영각 보살 중에서도 보살로서 부타가 되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좀 더 보태서 대자비심이라고 하죠. 대비심이라고 하는데 중생 제도를 위한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많은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비심이 이제 같이 결합해서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부파불교나 나중에 대성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궁극적인 것은 다 괴로움의 소멸에 있습니다.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것, 실현하는 것 이게 이제 불교 수행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핵심되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이라는 거죠. 반야라는 거죠. 반야지혜 여기서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완성된 지혜 또는 열반에 이르게 한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반야바라라는 말은 뭐 빨레어로는 반야라고 하고 이제 산스크리토로는 프라자나라고 하는데 이게 뭐 같은 의미죠. 프라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알다 이런 뜻이라서 이 반야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현상을 아는 것보다 좀 더 깊이 더 나아가서 그것의 본질, 본성 또는 실상을 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반야바라밀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반야에 대해서는 이제 초기 경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보면 가장 오래된 경전이라고 하는 그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어떤 이제 사람이 와서 그런 걸 어떤 이제 바라문이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 괴로움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 이제 머리가 뭐냐 그리고 그 머리를 떨어뜨리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명이 머리다. 그러니까 우리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중생들을 계속 윤회하게 만드는 아주 기본 가장 우두머리는 무명이고 그거를 떨어뜨리는 그거 이제 무명을 이렇게 자르는 거겠죠. 머리가 있으면 이 머리를 어떻게 자르느냐 믿음과 기억과 산매, 의욕, 정진을 갖춘 명지가 머리를 떨어뜨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믿음, 기억 이게 신, 정진, 염정해라고 하는 오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건과 그러니까 오력, 믿음과 기업과 산매, 정진 그리고 지혜 이런 걸 갖추고 그 다음 의욕,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갖춘 명지를 통해서 머리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다른 수행을 통해서 산매도 땄고 그 다음에 이제 삿띠도 땄고 뭐 진심도 개발하고 이런 이제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지혜가 개발되면 그 지혜를 가지고 명지를 가지고 무명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이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불교에서 이 지혜를 되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무명과 무명으로부터 생긴 가래 그러니까 집착해 있기 때문에 이 무명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깨지 않으면 이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을 타파하는 그 무기가 바로 지혜인 거죠. 이게 이제 반야 우리가 반야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 반야 이 반야를 통해서 이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야를 되게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제 반야라는 것은 좀 보편적인 이름이고 명지라든가 뭐 또 지견 또 뭐 통달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다 지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해서 그 어리석음을 버리는 게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나 다른 것보다도 특히 반야신경은 이제 깨달음을 직접 이루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제작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을 되게 강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를 닦을 때 행심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상류타닉가야라는 경전에도 보면 발자국경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오력 그러니까 신심, 정진, 기억, 삿대하고 삼매, 지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신정진, 염정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를 오건, 오력이라고 하는데 오건이라 하기도 하고 오력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어뜸은 뭐냐라고 할 때 가장 어뜸은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로 비유를 하냐면 모든 코끼리 발자국이 모든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이 다 내포되고 포함되듯이 모든 다른 이런 다섯 가지 기능 네 가지 기능은 지혜에 다 이렇게 내포된다 지혜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해서 지혜가 어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적어도 불교 공부에 있어서는 불교 수행에 있어서는 지혜가 아주 중요하고 그거를 가장 중심에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목적은 지혜를 개발하는데 지혜를 개발하려면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아주 깨끗한 상태 아주 청정하고 고요하고 집중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마음에서 집착이나 화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지니까 그런 게 없는 상태 탐욕도 없고 성냄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게 산매가 바탕이 돼야 되고요. 또 산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라는 것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반야바라밀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이미 우리가 개도 잘 지키고 산매도 기반이 된 그 바탕에서 이제 이런 정말 깊이 있는 아주 깨달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깊이 있는 그런 반야바라밀을 닦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이 사실은 많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반야바라밀을 닦기 위해서는 산매도 기반이 돼야 되고 또 산매를 닦기 위해서는 개도 기반이 돼야 되니까 사실은 개정해를 닦고 팔정도를 닦음으로써 이제 이런 반야바라밀을 닦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행심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닦을 깊이 닦고 수행할 때 이 말에는 개정해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팔정도라고 하는 것을 닦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바른산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런 바른산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반야바라밀을 닦는다. 그래서 이거 팔정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기본적으로 개정해 또는 팔정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고 이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야바라밀을 행해서 이제 뭐를 알게 되느냐 이제 조견 오온이 공하다는 거 이거를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불교를 공부해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수행은 탐진치를 소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라고 하는 게 어리석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사실 이 수행의 방향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뭐고 성냄이 뭐고 어리석음이 뭔지 특히 이 어리석음이 뭔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불교의 어떤 수행 구조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는 일관되게 무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뭔지 모르는 것 또 괴로움의 일어남이 뭔지 모르는 것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이 뭔지 모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따금이 뭔지를 모르는 것 이거를 항상 무명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그 반대로 명지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괴로움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따금에 대한 지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명이나 그 무명을 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무명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니까 이 무명을 깨기 위해서 타파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수타니파타처럼 머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이 명지를 길러야 되는데 이 명지는 바로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초기불교에서 초기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초기불교의 핵심 그건데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기원전 한 전후에서 1세기에서 1세기 고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제작된 그런 경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존의 그 부파불교가 이제 법을 이 세상에 있는 현상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서 이렇게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법이라는 걸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설일처 유보 같으면 75가지 법으로 나누어요. 물질은 몇 가지 그 다음에 정신은 몇 가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법들의 집합이다. 법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카테고리를 크게 하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오온의 결합이고 그 물질은 그 오온 중에서 이제 물질은 몇 개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형성부도 행온은 몇 개의 물질로 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법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건 법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법을 되게 법을 정의를 할 때 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고 또 자기 스스로의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기 고유 성질이 있다. 예를 들면 탐욕 같으면 집착하는 고유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성냄 같으면 싫어하는 고유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혜라는 건 대상을 깨뚫어 아는 그런 고유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한마디로 법에 대한 좀 집착이 있다. 법은 공하지 않다. 법은 공이 아니라 법은 그래도 이제 뭔가 자기 고유의 성질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게 중간 이제 특히 반야공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야공에서는 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공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파불교 시대에 특히 서릴처유부의 그 견해가 아공은 됐지만 아라는 것은 공이 됐지만 법이라는 것은 아직 공이 안 됐다. 그래서 아공은 됐지만 법유다. 아공 법유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쓰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제 아도 공하지만 법도 공하다. 이 부분을 이제 되게 강조하는 게 되게 주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이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그 특히나 이 사물에는 그러니까 이제 서릴처유부에서 주장하는 바가 어떤 사물이 이렇게 생길 때는 그 사물에 고정된 뭔가 변하지 않는 자기 고유의 어떤 성질이 있고 그 성질을 가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파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성은 없다. 자성은 비었다. 하는 자성공이라는 이 개념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학판은 공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굉장히 이제 이 반야사상 반야공 사상을 개성해서 이걸 대개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한 게 중간학판거든요. 그래서 이 공성이라고 하는 공이 또는 뭐 공이나 공성 이 두 가지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결국은 정의가 달라져요. 뭐라고 하냐면 공성을 모르는 게 무명이고 공성을 깨뚫어 하는 게 지혜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원래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상제에 대한 무지가 무명이고 사상제를 깨뚫어 하는 거 사상제에 대한 지혜가 명지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이 중간학판에서는 이제 공성을 모르는 게 무명이고 공성을 깨뚫어 하는 게 지혜다. 이렇게 이제 개념이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가 달라지면 그 정의로부터 이렇게 형성되는 그 어찌 보면은 수행의 프레임과 시스템이 좀 달라집니다. 무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성이다. 이거는 일종의 무상고 무화하고 관계가 있죠. 그죠. 특히 무화라는 거하고 이제 공성은 초기물거 입장에서 보면 무화와 공은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근데 이 너무 이제 공성을 모르는 거 이것만은 무명이다고 하면 초기불교를 보면 이게 이제 공성을 모른다는 건 결국 고성제를 모른다는 거하고 이제 관계가 있거든요. 고성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오온이 무상고 무화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건 특히 이제 괴로움이라는 거를 분명히 이제 천명하는 진리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무화, 공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성을 모르는 걸 무명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집성제하고 멸성제, 도성제에 대한 무지 이 부분이 좀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을 건데 이거를 이제 다른 거를 사성제를 충분히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하는 걸 공성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 특히 뭐 수행 방법이라든가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괴로움 소멸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시 돼서 수행, 그러니까 무명에 대한 이해의 폭이 이렇게 사성제 중에 이제 고집 멸도가 아니라 고성제라는 측면에서 좀 국한되는 이런 좀 문제점도 생겼다. 그리고 이게 이제 너무 공을 공하다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수행의 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등한시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의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반야 경전에서는 이 공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 경전에서는 사성제를 깨뚜라는 게 이게 이제 되게 메인 주제라면 여기 이제 반야공 사상에서는 공성이라고 하는 것, 공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관자재보살이 행신 반야바라밀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아주 깊이 닦을 때 뭐를 봤느냐 이제 조견 오온이 개공인 것을 정확히 그러니까 밝게 비추어 봤다. 밝게 봤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으로 드러난 거죠. 초기 경전 같으면 이제 오온이 괴로움이고 또 저 뭐고 오온은 가래를 조건으로 일어나고 가래의 소멸이 오온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이고 오온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검이 바로 팔정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진리의 어떤 모습으로 설했다면 여기 반야 경전에서는 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오온이 공하다는 측면을 되게 강조하고 그 부분을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서 설명한 것이 차이가 난다는 거 그 점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사실 이 공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뭐뭇이 비었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원어 자체가 순냐라는 뜻 자체가 뭐뭇이 비었다 하면 뭐가 비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상스크리트 원문에 보면은 이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이 부분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그 조견 오온 그 스바와 순냠 이렇게 나오거든요. 스바와라는 게 뭐냐 하면 스와바와라고 하는 이게 그 자성 또는 이제 보통 이제 지난번에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에는 뭔가 변하지 않는 고유 성질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일체 유부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그 자성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성이라고 표현된 게 빨리어른 싸바와라고 그러거든요. 싸바와. 이거를 이제 산스크리트는 스와바와라고 하는데 스스로 존재한 어떤 성질 고유 성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드러나면 그 현상은 원래 자기 고유 성질을 가지고 드러난다는 게 설일체 유부의 생각이었거든요. 이건 뭐 뒤에 가서 제가 또 한 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드러났을 때 어떤 작용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어떤 이제 그런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이 이 우주에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어떤 조건이 되면 이 법이 현재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거를 우리가 법이 이렇게 원래 고유 성질을 가진 게 현재 이렇게 생겨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나름대로의 자성 고유 성질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렇게 본 것을 비판하는 게 공이거든요. 그게 아니다. 그런 자성이라는 건 없다. 그거는 그냥 관념이고 개념일 뿐이다. 그것은 드러났을 때 임시로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드러났을 때는 그냥 그런 자성을 가지고 드러나는 건 아니다. 그게 이제 자성이 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온이 공하다는 건 오온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현상계에서 이해하는 그런 물질도 있고 느낌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 반야공 이런 쪽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름일 뿐이지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성을 가진 건 아니다. 그냥 임시로 우리가 이름을 갖다 붙여서 편의상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그런 자성을 가지고 드러나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온이라는 것은 다 자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성공인 거예요. 그런데 현장 선생님이 이거 번역하시면서 이 부분을 빼버렸어요. 그냥 오온개공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조금 더 사람들이 헷갈려서 아니 오온이 물질이 내가 분명히 내 몸도 있는데 왜 없다 그래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느낌도 있는데 왜 없다 그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스와바와 수냄이라고 해서 자성이 공하다. 그러니까 공한 거에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했지만 수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뭇이 없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야 이게 이제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없느냐 없는 게 물질이 없는 게 아니고 물질에 있는 자성이 없다. 물질이 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성 그 자성이 없다. 자성이 비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운율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오온이 개공 그러니까 자성공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개공이라고 그냥 단지 공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자성공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뜻 자체가 자성공이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행 이것도 사실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없는 내용인데 그냥 현장 선생님이 좀 첨가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에는 뭐냐 하면 관자재보살이 정말 이렇게 반야바라미를 행하다가 아주 분명하게 그걸 봤다는 거죠. 어떻게 봤느냐 오온이 공하다는 것. 이제 오온이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분명히 내재하는 어떤 자성이라는 것은 없다. 어떤 현상에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성이라는 것은 없다. 고유 성질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깨뚫어 보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여기다가 이제 현장 선생님 이렇게 보므로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래서 도일체고행을 좀 첨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오온이 개공이라는 것. 오온이 개 전부 다 자성이 공이라는 것.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지금 반야신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조견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비출조자거든요. 이 조자가. 비출조자고 이제 볼견자인데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이 지혜를 닦을 때는 우리 마음이 이제 되게 깨끗하고 청정한 이런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에 기반이 되는 게 아까 산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선정. 이런 이제 산매나 특히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이게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깨끗하고 밝아지고 아주 의식도 또릿또릿해지고 명료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주 밝고 깨끗한 마음 상태에서 그 오온이 공하다는 거 보는 거 이런 거를 아마 조견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비추어 본다 이 말은 우리의 산매의 어떤 아주 밝은 이건 사실 뭐 빛으로 실제 비춘다 이런 것보다 우리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고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는 되게 밝음을 느낍니다. 그런 광명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런 마음 상태에서 그 현상의 실상 그 현상에는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라는 것을 명확히 깨뚫어봤다. 이런 의미로 조견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견 오온 여기서 오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현상계를 설명하는 한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기 경전에 보면 자기라는 것 나라는 건 도대체 뭔가 사람들은 자꾸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관념이고 만들어진 개념인데 형성된 개념이죠. 인식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것의 본질을 들여다보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형성된 게 그것의 본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내가 나라고 생각 지칭하는 것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몸이라는 물질이나 또는 내가 뭔가 나한테 행복하다 괴롭다고 느끼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관념적으로 뭔가 인식한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 그런 인식이라든가 또는 희노애락을 느끼는 이놈이 바로 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뭔가 분별작용 뭔가 세상을 분별하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형성무더기 형성에는 선, 불선, 의도 이런 게 포함되죠. 모든 심리현상들을 여기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의식 이 다섯 가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 존재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이 생명체 속에는 우리가 이런 오온이 다섯 무더기 물질이나 느낌이나 인식이나 형성이나 의식 무더기를 보고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텅 비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할 만한 것도 없다.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된 것도 없다. 느낌이라고 하는 그런 게 그냥 이거는 조건 발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조견 오온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온 또는 우리 우주 같은 것은 주로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실체가 없고 공하다. 자성이라는 건 비었다. 그런 어떤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예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설일체 유배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런 고유 성질을 가진 현상 법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설명한 게 바로 이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최근에 한 법문 중에 거기서 공이란 의미가 뭔가를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다시 간단히 이제 좀 짚어보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그러면 이 공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 맞지마 니까에 보면은 공에 대한 짧은 경 공에 대한 긴 경이라는 맞지마 121번 경하고 122번 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게 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그 초기 경제에 나오는 이 공이란 의미는 딱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이란 말 자체는 뭐뭣이 비었다 이런 뜻이니까 비어온 것은 없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는 것은 있다고 아는 것 이걸 공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를 뭐로 표현하면 공이 있고 불공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떠나서는 좀 숲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의 그런 번잡함은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의 그런 번잡함은 여기에 없지만 여기에 숲에서의 고요한 그런 것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도시의 그런 번잡함은 비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그런 고요함은 있다. 숲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내가 만약에 새끼의 사선정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새끼의 사선정에 들어갔다. 아니 초선부터 이야기 없이 새끼의 초선에 들어갔다. 그러면 초선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장애 다섯 장애는 공인 거죠. 비었죠. 그렇지만 초선에 들어갔을 때의 초선의 인식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수꽃, 희열, 행복, 집중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초선에 대한 인식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선이라는 그 상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건 없다고 보고 있는 건 있다고 보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란히 된 존재에게는 번뇌가 없잖아요. 그렇죠? 번뇌는 비었다. 그렇지만 번뇌는 없지만 육철을 통해서 외부 대상과 만날 때 일어나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그런 안이비설 신의의를 통해서 외부 대상을 감지하는 그런 분별작용 그거는 공하지 않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처럼 참으로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이라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은 존재함으로 이것은 있다. 그러니까 불공이다. 이렇게 깨뚫어 한다. 안 한다여. 이같이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됨이 없고 청정한 공의 경지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성공이라는 그런 의미하고도 같이 되는 거죠.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공하다 이 말이 물질 자체가 없다는 뜻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질은 있는데 물질의 자성이라는 건 비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공이라는 건 무화의 개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여기에 현상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현상 속에서 변하지 않고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다. 실체는 공하다. 이런 의미죠. 이 공이라는 말도 자아가 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화하고 같은 뜻이죠. 무화라는 것은 고정불변하고 우리 삶을 주제하는 그런 실체는 없다. 그게 무화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공이라는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그런 고정불변한 실체나 우리 삶을 주제하는 그런 자아는 비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이라는 의미는 없는 것은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은 공이라고 하고 그것이 없는 것 말고 있는 것은 또 있다고 보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공이라고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연기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초기불교에서 연기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가 어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막대기는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막대기라는 것이 이걸 물질이라고 합시다. 이 물질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영원히 변치 않고 고정불변한 실체로 써 있느냐. 그렇게 보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물질이라는 실체는 비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조건이 사라지면 이건 사라지기 마라니까 이거는 실체가 비었다. 그래서 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무화라고 하는 건 다 연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개념은 사실 대성불교에서 중간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불교에서도 공이라는 개념은 항상 연기를 기반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 중간 또는 반야공에서도 특히 중간에서는 이 공을 반야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사상을 정리를 하는데 공이라는 단어를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연기라고 말해도 되고 무자성이라고 해도 되고 가명이라 해도 중도라고 해도 같은 의미다. 이것도 제가 옛날에 공이란 무엇인가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설명을 짚어만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을 의지해서 생긴단 말이에요. 조건을 의지해서 생긴 이것은 조건을 의지해서 생겼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은 막대기 이것도 조건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을 생긴 이건 종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거는 영원불멸한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또 세월이 지나면 차거나 부서지거나 이렇게 해서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영원불멸한 어떤 막대기라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라 우리가 임시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명 임시 가짜 써서 가명이다. 임시로 붙인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거꾸로 보면 또 하나 보면 여기서는 고정불멸한 실체가 없다. 여기서 막대기라고 하는 그런 변하지 않는 자성은 없다.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자성이라는 것이 비었기 때문에 공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이것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실체는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또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없는 건 아니니까 또 이걸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조건이 있을 때는 있지만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 이게 이제 중도라는 의미가 중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중, 그 다음에 공성, 영기, 무자성, 가명 이런 말은 다 같은 걸 표현하는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공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공이라는 의미는 여기에 있는 자성이 비었다. 여기서 고정불변하고 실체 그런 거는 없다. 이런 뜻이고 그렇다고 현상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상은 임시로 붙여진 가명으로는 존재한다. 임시로는 있다. 그래서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중이다. 왜냐하면 조건이 있을 땐 있고 조건이 없으면 없기 때문에 임시로는 있지만 언젠가는 소멸하기 때문에 이건 중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공이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걸 단순히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성불교 특히 이제 중간이 이 공사상에 대해서는 가장 철저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간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자재보살이 행심바라미를 반야를 이런 현상에 대한 통찰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수행은 우리가 현상의 본질을 깨뚫어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형성과 의식무더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자성이 비었다는 것 그러니까 무자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름일 뿐이란 가명이라는 것 그리고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연기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이라는 것 이거를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밝게 비추어 봤다. 그래서 그게 조견했다. 조견 오온이 모두 자성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성이 비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 존자가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게 그 다음 문장입니다. 사리자. 색은 색불이공.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불이색. 공은 또 색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그러면서 이제 수상행식 나머지 오온 중에서 느낌과 상인식과 형성과 의식도 마찬가지로 이해해라. 역부엿이란 말은 그런 말이거든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해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수불이공 공불이수. 수적시공 공적시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이거를 만약에 상을 집어넣으면 상불이공 공불이상. 상적시공 공적시상. 이런 거고 의식식이 들어가면 식불이공 공불이식. 식적시공 공적시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공이라는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부연설명을 한 겁니다. 오온이 개공이라는 걸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오온이 공이라고 하는 자성이 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오온 중에서 먼저 색원부터 설명을 합니다. 물질무더기죠. 물질이라는 것은 공과 다르지 않다. 공이라는 것은 색과 다르지 않다.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공이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색이라는 것은 색이 없는데 공이라는 게 나올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의 자성이 비었다. 이 물질이 공하다. 물질 자체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물질에는 변하지 않는 내재하는 실체 또는 자성, 고유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비었다는 뜻이니까 이 색을 떠나서 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색이 공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색이라는 물질에는 자성이 공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 물질을 떠나서 공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이라는 것도 이 물질이 공함을 이야기하니까 이 물질과 다른 개념이 아니라 물질의 다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색이라는 것과 이 공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에는 자성,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자성이 비었다는 뜻이지 색과 물질이 아예 다른 물건이다. 색과 공이 다른 물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색이라는 현상은 있어요. 이것은 연기적으로 생겨난 겁니다. 연기입니다. 조건 발생한 거죠. 조건에서 생겨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있으니까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에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이 물질에는 변하지 않는 자성, 고유 성질은 비었다. 이게 이제 색이 공. 그러니까 이 색이라는 것의 다른 모습이 공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색이 임시로 있긴 있지만 이것은 자성은 없다. 그래서 색, 불, 이 공. 그렇다고 공이라는 게 색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색의 물질에는 자성이 공하다는 이야기니까 공과 물질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에 자성이 공하고 자성이 공하다는 것은 물질이 공하다는 의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색과 색 따로 물질이 공 따로가 아니라 물질이라는 것에 자성이 공하다는 의미니까 색, 불, 이 공, 공, 불, 이 색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다 이거죠.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개가 둘이 아니고 같은 현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니까 물질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물질이다. 다시 말하면 이 똑같은 이 현상을 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임시 가짜, 가명으로 임시로 그냥 이름 붙여서 물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이 곧 물질이고 물질이 곧 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를 의미하냐면 연기와 공과 임시 가, 가명 그냥 이거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임시로 이름 붙인 거지 이게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성은 비었다. 그래서 공성, 가명 하고 이거는 조건이 있을 때는 있지만 조건이 사라지면 없으니까 중이다. 중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거는 영기적으로 생긴 거다. 그래서 영기, 공성, 가명, 무자성 이런 건 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라지자연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물질은 곧 공이고 공이 곧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하나의 현상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식. 그러니까 이거를 임시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는 가명이라고 표현. 그러니까 공이 곧 공이지만 색이라는 게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를 실체가 있냐 없냐 이런 의미에서 보면 또 공이다. 이렇게 공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거는 이제 현상을 볼 때 그 드러난 현상 자체를 무시하지도 않지만 이 현상은 영원한 실체로 있는 건 아니다는 걸 또 이해를 하는 거고요. 또 실체는 아니지만 이 물질이란 작용 자체를 또 무시하지 않는 이게 바로 중도적인 이해거든요. 이런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현상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몸이라는 건 실체도 없어. 그러니까 몸을 막 함부로 이 공하니까 그러면서 몸을 이제 함부로 대하다가 몸이 병이 나거나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이 몸 때문에 또 우리가 되게 많은 고통을 받게 되고 수행하는데도 방해를 받게 되잖아요.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몸은 분명히. 어떤 변형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변형되고 잘못 변형돼 버리면 몸을 굉장히 아파진다. 뭐 목이 아프다거나 온몸이 아파진다. 그러면 수행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이지만 이 몸이 이것을 자성은 공이지만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성질 그거를 또 무시하지는 작용은 무시하지 않고 작용은 또 인정하더라도 또 몸에 너무 애착을 작용을 또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또 애착을 가지다 보면 이걸 실체화하게 되면 여기에 애착이 달라붙어서 절대 이거에 대한 애착이 떨어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몸이 조건에서 생긴 거니까 임시로 이렇게 몸이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영원한 실체는 아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거는 없다. 공하다.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 몸을 잘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거를 이제 대념 측에서는 그래서 몸을 알아차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단지 몸이 있구나 이렇게만 하는 거죠.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이 몸이 영원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몸이 있구나 몸이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뜻이다. 이걸 초기 경전의 말로 보면 되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난 현상을 볼 때 이건 조건 발생이니까 이걸 너무 실체화하지 말고 그냥 현재 일어난 하나의 조건따라 일어난 하나의 현상으로만 봐라. 그러면 이게 내가 나라고 동일시하자니까 내 몸 내 거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여기에 대한 집착이 달라붙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물질뿐만 아니라 느낌이나 이제 물질도 그렇고 느낌, 인식, 그 다음에 형성, 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무더기, 정신무더기도 똑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이 느낌도 임시로 그냥 일어났을 때 행복한 느낌이라는 이 말 자체는 임시로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지 행복한 느낌이라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느낌을 떠나서 이런 느낌이 공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낌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느낌이 다르지 않고 느낌이 곧 공이고 그러니까 이 조건 발생한 이 느낌 이대로 공이고 또 느낌 이 자체가 또 느낌의 어떤 작용은 있다. 느끼는 작용은 있다. 그래서 느낌이라는 것은 자성은 공이지만 그 대상을 느끼는 그런 작용마저 없는 건 아니다. 그치만 느낌 속에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작용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이라고 해서 작용마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일어날 때 이거를 그냥 단지 조건에서 발생한 임시로 일어난 가명이지 이거를 실체, 느낌이란 무슨 실체가 있는 걸로 이해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그걸 공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대념 측에서는 느낌이 일어나면 그냥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느낌을 나하고 동일시하거나 실체화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단지 느낌이라는 현상이 조건따라 일어났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이 의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은 공이지만 느낌 자체가 공이지만 그런 느끼는 작용마저 없는 건 아니다. 느끼는 작용은 불공이고 느낌이라는 그런 실체는 공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현상을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때는 행복한 느낌이 있구나. 괴로운 느낌이 있구나. 또 평온한 느낌이라면 평온한 느낌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그거를 실체화하거나 내가 행복하다거나 이건 이 행복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보는 것은 다 공성을 이해하지 못한 거다. 또는 무화, 공성 그리고 연기를 이해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식. 인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식도 다 조건에서 생겨난 거다. 우리 인식은 보통 개념을 이야기하죠. 제일 대표적인 게 나라는 인식이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인식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물질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느낌 이런 것도 다 개념이죠. 이것도 하나의 인식에 해당합니다. 그런 인식도 형성된 거라는 거. 이거를 이해하면은 상불이공. 상과 상에는 공이 이제 자성은 공하고 그 다음에 이 공이지만 그 어떤 인식 어떤 개념을 만들고 이런 작용은 있다. 그래서 이 개념 인식하고 인식이 곧 공이고 공은 곧 인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상불이공, 공불이상, 상적시공, 공적시상이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여기서 반야신경에서 그걸 생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상, 행식, 역부여시라는 말로 다 생략을 한 거죠. 그래서 인식 자체도 인식을 떠나서는 공을 말할 수 없고 공은 인식의 자성이 공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인식과 공은 다르지 않다. 이 말이고 그래서 인식이 곧 공이고 공은 곧 인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 형성도 마찬가지다. 형성에는 주로 오장애하고 칠각지, 선법, 불선법 모든 심리작용을 다, 느낌과 인식을 제외한 심리작용을 다 포함하는 말인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의도라든가 또는 이제 오장애 칠각지 그러니까 선불선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를 관찰하게 되는데 그 번뇌를 관찰할 때 제일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나는 왜 이렇게 탐욕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성냄이 많아? 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이런 건데 이게 다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마음 현상을 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마치 이 속에 이게 영원한 모습으로 착각해가지고 이 속에 뭔가 탐욕이나 집착하거나 화내는 그런 성질이 숨어있다고 착각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이런 형성, 행도, 공이다. 이건 그냥 조건에서 임시로 발생한 거지 여기 임시로 그냥 이런 작용을 하는 걸 우리가 탐욕이라고 이름 붙이고 성냄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지 여기서 탐욕이나 성냄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 이게 공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런 걸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거든요. 내가 어리석다. 내가 집착이 많다. 내가 화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 단지 탐욕이 있구나. 성냄이 일어났구나. 화가 일어났구나. 또 어리석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공이라는 베이스 속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실체가 없고 다 무화하고 이 속에는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이 지금 조건에서 이런 게 일어나서 임시로 이렇게 작용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탐욕이 일어났다. 성냄이 일어났다. 어리석음이 이렇게만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는데 그렇게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이런 행운 그러니까 형성무덕이 특히 오장애나 오장애 같은 것도 조건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실체가 없다. 이것도 공이다. 여기서 자성은 공이다.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통찰이 있으면 오장애가 일어나도 그거를 그냥 조건에서 어떤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런 장애가 일어난 것일 뿐이지 이거는 실체가 없다. 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선법이 일어나는 거 지혜라든가 자비나 이런 게 일어나도 지혜도 역시 우리가 오원이나 이런 걸 관찰하고 수행이란 팔정도를 실천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선법조차도 의도적으로 형성된 거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나 자비 이런 것도 분명히 유익한 작용은 있지만 거기에는 고정불변화는 실체는 없다. 그런 이것이 고유 성질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성공이다. 그래서 이 행불이공 공불이행 행적시공 공적시행이라는 이 뜻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지혜가 일어날 때도 아 지혜가 단지 일어났구나 또 자의심이 일어났구나 연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지 이거를 실체화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공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법뿐만 아니라 불선법도 다 임시로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런 작용을 하다가 또 사라지고 또 지혜도 일어나면 그런 작용을 하다가 사라지고 이런 거지 이게 영원 불멸하게 그냥 항상 그런 자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분별하는 그 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조건에서 발생한 거니까 이것이 내가 분별한다. 내가 뭐 어떻다. 이게 아니라 그것도 그냥 단지 분별하는 작용이 있지 그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식 그리고 실체를 떠나서 공을 이야기할 수 의식을 떠나서 의식이 공하다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 자체가 의식이 공하다는 거지 의식을 떠나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식 불 이 공 공 불 이 식이고 그래서 식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자성은 거기서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별하는 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 분별하는 작용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정불변하는 그런 자성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념청에도 보면 이런 식이 일어나면 단지 의식이 일어나는구나. 단지 의식이 있구나. 이렇게 알지. 이걸 내 의식 내가 생각한다. 내가 말한. 내가 분별한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 공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단지 조건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게 이런 통찰이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수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조건에서 생긴 거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무아인데 특히 무아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공인 거죠. 그래서 이 대성불교에서는 공이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다 공성이라는 실체가 없고 자성이 공화다. 여기는 뭔가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는 이 바탕에서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을 때 아 이거는 우리가 임시로 이름하여 물질이라고 하고 또 이름하여 느낌이라고 하고 이름하여 인식이라고 하고 또 이름하여 선 이건 불선이다 한다. 그리고 이거는 의식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러니까 그 현상이 조건에서 일어났을 때 어떤 작용에 따라서 우리가 적당히 분류하고 이름 붙이는 거지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모습으로 의식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에서 공이라는 베이스 속에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이거는 해로운 작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버려야 되겠구나. 또 유익한 마음 그러니까 지혜나 자비 이런 게 일어나면 이거는 유익한 작용을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공이라는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이 다 공이고 연기적으로 생긴 거고 또 무자성 자성이라고 할 만한 건 없고 그런 거니까 이거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해로운 작용은 영원한 게 아니니까 이게 이건 바꿀 수 있잖아요. 해로운 작용은 버리고 유익한 작용은 개발해라. 유익한 부분.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것을 중도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이 세상이 공함, 무하고 공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고 공인 걸 철저히 통찰하게 되면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나와 동일시하거나 이걸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것은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수 있다.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성에 대한 기본적인 간단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는 것, 관자재보살이 조견 오온이 공하다는 것, 자성공이라고 보는 것이 이해하기에 훨씬 쉽습니다.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설명했는데 그거를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적시공, 공적시색이고 나머지도 똑같이 이해하라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 현상계가 다 조건 따라 생겼다는 연기를 기반으로 해서 조건 따라 생겼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자성은 없다. 무자성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공성이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가명이다. 임시로 일어난 가명으로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임시로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걸 우리가 중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관자재보살이라는 보살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오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의 그런 바른 견해, 바르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제공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